건축과 영화가 만나는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인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배우 배슬기가 제13회 홍보대사로 선정됐습니다. 배슬기는 2005년 프로젝트그룹 더 빨강 멤버로 데뷔 후 솔로 가수와 배우로 활동했는데요. 드라마 최고의 사랑 황금거탑, 빛나라 은수 사생결단 로맨스, 슬기로운 안전생활과 영화 커플즈, 깡처리, 야관문, 빈세트 등에 출연해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아침 드라마 아모르파티 사랑하라 지금에서 앙칼진 악역을 완벽히 연기하고 있습니다. 8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위촉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배슬기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퍼브를 밝혔습니다.